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주식헌터 벌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IT 보안 섹터 좀 얘기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엔터산업군. 오늘은 인플란트 관련 산업군 설명드리고 주도주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져오는 업종 자체들이 시장의 주류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방송상 종목 추천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사권에 있는 업종과 주도주를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플란트주 사실 2분기 때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지만 주가는 굉장히 급락을 최근 들어 했습니다. 물론 오스템 인플란트라는 기업은 최근에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그 안에는 강성부 펀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제2의 한찍칼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는 좀 급등을 한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덜 가고 아직 주가가 고가보다는 바닷건에 있는 기업들 주도주로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때 어떠한 실적을 기록했는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플란트 관련된 오스템 인플란트가 1등 기업이고요. 두 번째는 덴튜움인데 실적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오스템 인플란트 매출액은 추정치 대비해서 약 20% 정도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업이익은 시장 증권사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해서 무려 73.5%나 잘 나왔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었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지만 이제 VBP라는 중국 가격 고시 제도 도입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이 부분은 있다. 중국 시장과 플러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스템 인플란트는 2분기 실적부터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작년에 이제 자금 횡령권으로 굉장히 업황 분위기를 안 좋았게 만들었던 기업이었습니다. 또 이제 회장님의 보험 이슈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거둬냈고요. 어느 정도 투자자분들의 신뢰를 회복하지 않았나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다 보니까 환율 효과도 어느 정도 기인한 게 있었고요. 글로벌 피어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라우마한 독일계 기업 대비해서도 해당 기업은 아직도 주가가 좀 싸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심하시면서 조정 구간을 좀 활용하셔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덴티움이라는 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은 추정치 대비해서 53%나 잘 나왔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더 대단합니다. 추정치의 2배를 상위하는 무려 105% 가까운 추정치를 상위하는 영업이익, 죄송합니다. 순이익이죠. 순이익을 발표를 했던 부분입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좋은 실적을 냈고요. 특히나 중국이 이제 봉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대도시 주변에 공격적인 영업을 하면서 좋은 실적을 냈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EPS 성장률이 높은 기업은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판가 정가시킬 수 있고 강력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들도 꼭 봤을 때 오스테인플란트랑 덴튬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임플란트 기업이고요. 중국 시장뿐만 아니라 러시아 시장,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임플란트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왜 이렇게 주가가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정부에서 대규모로 물품을 사들이는 그런 정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부분들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 특히 국공림병원에 납품하는 품목에 대해서 대량으로 구매해서 중앙 집중시 조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가 부분에 대해서 임플란트 회사들이 좀 안 좋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떤 국공림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에 좀 익스포조가 높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경쟁사 스트라우먼이라는 기업은 국공림병원에 많은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으면 임플란트 기업들은 스트라우먼 대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자유로울 수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스트라우먼이라는 기업 대비해서는 저가로 지금 제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VBP라는 가격 고시제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은 국공림병원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 덴티운도 이번 주에 좋은 주가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러면 중국 시장이 좀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임플란트 좀 가격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체, 받쳐주는 고정체라는 부분이 44%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주대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원가 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서 다시금 또 다른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가격 고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립 치과에 대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지만 민간 치과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은 민간 치과의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이 성장률과 같이 괴뢰를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잘 성장하실 겁니다. 중국 시장에서 MS를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1등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덴티움입니다. 세계적인 1등 기업인 스트라움은 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민간 치과 그리고 공공 가격 입찰 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또다시 새로운 기회 이 부분을 엮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공포감과 우려감보다는 기회를 바라보셔야 될 시점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규모 추이 보시면 막대그래프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했지만 이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점중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 성장률이 꺾이고 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만큼 이 절대적인 규모가 큰 시장에서 우리나라 중국 시장 익스포저 높은 기업들 꼭 보셔야 하라고 얘기를 드리겠고요. 계속적으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덴탈 세부 분야에서도 어느 부분이 높으냐 얘기를 드리면 임플란트가 두 번째로 좀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치과 의사 수가 인구 규모 대비해서 아직도 지금 중국 시장은 성장을 못했다는 부분 그리고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아직도 중국 식립 개수 임플란트를 심어지는 개수 자체가 현재 적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기회의 시장입니다. 기회의 시장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시장에만 너무 익스포저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도 사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매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중국 시장에서 구강후료 쪽 관련해서는 자국 제품보다는 수입 제품에 대한 선호 형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77% 정도나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도 여기서 충분히 어떤 실적이란 열매의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중국 구강후료 소비자 연령별 수입품 선호도 보면 젊은 층들은 확실히 수입품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약간 고령으로 갈수록 중국 자사 제품들을 좋아한다는 것까지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왜 지금 우려가 보다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냐면 이미 이 임플란트 시장 자체는 대량으로 공급을 하게 되면 할인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VBP 제도란 자체가 이미 할인해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병원 메이카 보십시오. 오스테 임플란트, 덴티움은 스트라움에 비하면 이미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다는 거 이걸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우려관보다는 지금 어떻게 보면 기회로 바라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는 계속적인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2분기 실적이 발표하고 주가가 쭉 올라갔다 내려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PER 기준으로 주가가 싸지는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이 생겼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놓고 임플란트 산업군을 접근해 보시는 게 맞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임플란트가 굉장히 고가여서 많이 치료를 못 받았는데 판가 하락을 유도한다는 건 우리나라 가격 경쟁력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시장 확대에 좀 무게중을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간 쪽에 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공립 쪽에 대한 익스포저가 적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시장 진출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국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경쟁력 그리고 치과 의사들을 교육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원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별로 또 매출에 다각화 되어 있다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땐 제가 얘기 드리는 임플란트 테마 1강부터 3강까지 계속적으로 구조적인 성장선업군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크게 이 시장을 늘려서 본다고 했을 때 임플란트 시장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맞춰서는 당연히 수반되는 치과 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쪽 산업군을 열심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이 좀 시간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더 깊이 있는 공부 또 여기서 좀 관심 있는 기업들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오고요. 클릭해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경제적인 혜자, 경제적인 인사이트가 있는 한 분들과 좀 시장을 같이 넘겨낸다면 순탄하게 변동성이 큰 시장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헌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산업 분석을 끝내고 나서는 거기 관련된 산업군에 있는 황금 주도주를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기업은 임플란트에 좀 집중되어 있는 기업 하나랑 플러스 알파로 임플란트 관련된 엑스레이 장비를 만든 회사 두 가지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바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의 2분기 실적을 간단히 리뷰 드리면서 투전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최대 수출 지역은 유럽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직 식립 개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상대적으로 유럽과 미국, 중국 같은 나라들은 아직 기회가 더 많이 열려있다는 것. 그렇다면 임플란트 쪽에 대한 식립 개수가 높아진다는 부분. 그럼 그와 관련된 엑스레이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진다는 것도 곧 보신다면 충분히 투자 포인트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서에 대한 수출 양을 보시면 전년 동기들에 비해서 32% 정도 성장을 했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35% 가까운 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사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는 선방하고 잘해낼 거라는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바텍이라는 기업도 전방 고급사의 호조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실적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수익성 방어를 잘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거나 또는 전방 고객사로부터 매출 판가를 인상시키면서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은 이번에 신제품을 출시를 하면서 가격 인상을 했고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지만 판가를 높임으로써 사실 원자재 가격 인상 부분보다 판가를 더 높였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냈고요.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까지 놓고 본다면 3분기, 4분기에도 호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우선은 첫 번째 고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2D 제품보다는 3D 제품에 대한 판가 고부가가치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2년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작년 한 해치보다 무려 3D 제품 자체는 4% 정도 비중이 높아졌다는 부분 놓고 봤을 때는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별 매출 비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걸 보시면 유럽에 대한 비중입니다. 유럽에 대한 비중이 2017년 대비해서 무려 9% 정도 높아졌고요. 다양하게 지금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유럽 시장은 아직도 임플란트 시장 쪽에서는 아직까지 높은 침투율을 보일 수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텍이라는 기업은 사실은 수익성도 좋고요. 그리고 매출이 글로벌적으로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도 굉장히 좋다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텍이라는 기업이 만약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비중이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은 이 가격 고시 제도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었겠지만 글로벌적으로 많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부분 놓고 봤을 때는 한 축이 잠깐 미너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 수익성이 방어해 줌으로써 좋은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들까지 같이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텍에 대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발발을 하고 사람들은 외부 외출을 잘 하지 않았고요. 특히 비말에 의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치과 치료 자체도 굉장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영업이익이 655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률 보시더라도 19%까지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것. 그러면 지금 2020년 기조를 누리고 2021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구조적으로 성장한 산업군에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실적은 계속적으로 우상화된다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13% 정도가 될 거고요. 영업이익은 19% 그리고 순이익은 20%씩 연평균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또 영업이익률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성장률은 6%밖에 되진 않지만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 20%가 넘어가는 제조기업이다. 상당히 수익률이 좋은 기업입니다. 제조기업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영업이익률 10%만 넘어가도 잘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두 배나 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봤을 때는 바텍이라는 기업은 원가관리나 그리고 매출관리도 충분히 잘하는 기업이고요. EPS 성장률을 꼭 봤을 때도 20%씩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고속성장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재무적인 안정성 지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부터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최근 들어서 계속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요. 이미 안정적인 부채 지급이었는데 더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는 45%까지 내려갔고요. 부채 비율은 내려갔는데 회사의 곳간에 돈을 굉장히 잘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18년에 유보율은 285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2분기 기준으로 4000%가 넘는 수준까지 유보율이 높아졌고요. 유보율이 높은다 이 뜻을 뭘 의미하냐면 지금 이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이 굉장히 불안정할 겁니다. 매크로 지표도 있고요. 원자재 지표도 있고요. 환율 지표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은 그런 불황에 잘 버티고 나서 3위 기업, 4위 기업, 5위 기업들은 도태가 되지만 이런 기업들은 점유율을 더 높아지고요. 불황을 잘 이기는 기업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지표가 제가 얘기 드리지만 EPS 성장률이 연평균 20%씩 넘어가는 기업들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 비율,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요. 유동 비율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얘기를 드렸죠. 바로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보다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자산의 비율이 높다는 겁니다. 100%가 된다는 것은 1년 내에 도래되는 부채 비율보다 자산 비율이 높다는 거고요. 부채가 도래하더라도 자산을 팔아서까지 갚을 수 있는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동 비율,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비율이 120%입니다. 이미 2배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부채 비율, 안 좋은 거는 감소하고 좋은 건 높아지고 있는 기업 충분히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EPS 보시면 2020년 코로나 때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 그 기조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큰 폭으로 실적 터널 환두를 했고요. 우상향되는 기조는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 회사의 평균적인 히스토리컬 펄을 놓고 봤을 때는 12배 정도 평균적으로 좀 냅뒀고요. 목표 주가는 4만 5천 원 정도 높게 잡았는데 혹여나 수익을 주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분할 매도 하시고 배틀을 좀 짧게 잡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임플란트에 완전하게 오리엔트된 기업입니다. 오스테 임플란트와 쌍두만찰을 이루는 덴티움이라는 기업인데요.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어떻게 보면 오스테 임플란트보다 잘 기록을 했는데 지금은 수급 양상에 이어서 주가 흐름이 좀 달라 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강력하게 기타법인 사모펀드에서 주가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스테 임플란트 주가는 좋았고요. 덴티움은 같이 못 따라가고 있다가 이번 주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좋은 주가 흐름들 연출을 했습니다. 바텍보다는 연평균 성장률이 사실 돋보이는 기업이긴 합니다. 매출액을 차치하고라도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연평균 성장률이 33%씩이요. 그리고 순이익은 거의 60%씩 성장하는 대단한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 아까 바텍은 6%씩 연평균 성장한다고 얘기 드렸는데 15% 성장을 했고요. 이 덴티움이라는 기업은 영업이익률 보시면 2022년에 영업이익률이 34%나 성장을 합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거의 40% 넘는 영업이익률 성장했다는 건 시장이 굉장히 불황이고 영업 환경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꼭 열심히 실적 분석하는 공부들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PS 성장률 단연 독보입니다. 56%씩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사실 해당 회사가 보여주는 실적 펀드멘탈이 훼손되지 않는데 주가가 하락한다는 뜻은 가격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PER를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주가를 EPS로 나눈다는 거고요. 주가라는 자체가 낮아진다는 거는 PER이 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벤티움이라는 기업은 상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물론 3분기, 4분기 실적은 아무도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분위기는 하반기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부분이고요. 이걸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그 가격 고시 제도로 인해서 제가 그 부분에 부연 설명을 지금 서두에 드렸고요. 당연히 이 기업은 PER이 싸지면서 가격적인 매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을 봤다면 재무 안정성 지표도 당연히 같이 봐야겠죠. 부채비율, 유보율, 유동비율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비율은 사실 2019년까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었고요. 제가 경계하는 수준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제가 부채비율은 100% 이하로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165%까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뒤부터가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은 부채비율 굉장히 많이 내려놨고요. 부채비율이 내려간다는 건 은행의 빚을 잘 갚았다라는 거고 더 이상 은행에 주는 이자 비용이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무적인 지표, 방향성을 가져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부채비율은 83%, 제가 좋아하는 수준이 100%, 언덕까지 내려갔다라는 부분. 그래서 부채비율은 낮을수록 좋은데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갔다는 부분 같이 좀 체크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유보비율입니다. 유보율이죠. 유보율. 유보율은 회사안이 가지고 있는 자본금 대비해서 현금성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뜻하는 지표인데요. 해당 기업을 보면 유보율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5,800%까지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자본금 대비해서 5,800%나 많은 현금성 자산이 많다라는 뜻입니다. 유동 비율은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유동 비율은 높은 기업은 절대로 신주인수권 부사체 그리고 전원사체를 발행해서 주주들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을 확률이 낮다라는 거. 그래서 유동 비율도 꼭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요. 제가 원하는 수준은 100%에서 120% 정도가 되는데 충분히 그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자면 부채비율은 201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 좋아지고 있는 긍정적인 방향성 한번 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유보율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좋습니다. 유보율이 높은 기업은 무증도 많이 한다 이런 얘기도 테마가 드는데 그거는 기업들이 최적적으로 발표할 때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단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유동 비율은 높을수록 그런 CB나 BW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는 걸 듣고 봤을 때는 해당 기업도 제가 원하는 수준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업은 보시면 중국과 러시아, 두바이, 중동까지 다양하게 사업이 다각화되고 있다는 거 중국에만 익숙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연간 EPS 보시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또 얘기 드려보자면 평균적으로 한 12배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히스톨 커리컬 퍼로 12배 정도 목표 주가는 11만 정도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주도주 분석하는 방법으로 산업을 좀 바라보는 방법들 깊이 있는 이런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고요. 그럼 참여할 수 있는 영어로 된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갈 겁니다. 클릭하셔서 편하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즐거운 명절입니다. 주식시장은 열어보지 마시고요. 편안한 그리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